최순실 씨가 조직폭력배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가출한 딸 정유라 씨에게서 동거 중인 남자를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. 정은혜 기자입니다.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문제와 관련해 조폭 간부를 찾아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조폭 간부 A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최순실 자매를 만났다며 당시 자매는 명품옷에 명품가방을 들고 있었고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에 따르면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딸이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한 달에 2천만 원도 넘게 쓰면서 속을 썩인다며 온갖 술을 써봐도 헤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떼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또 도와주며 큰 살해를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A 씨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신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니고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한편 A 씨는 사상 초유의 국정마비 사태를 가져온 최 씨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